안녕 여러분 시츄입니다 오늘은 역주행의 대명사죠 브레이브걸스의 땡큐 뮤비를 볼 건데요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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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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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할게요 쁘걸 멤버 좀 보고 갈게요 은지 유나 유정 민영 아 이름은 제가 처음 보네요 꼬북좌 단발좌 이렇게만 알아가지고 데뷔가 1기랑 2기가 있네요 1기는 벌써 10주년이고 2기는 6주년이에요 자 이제 뮤비 볼게요 어 시작부터 내 스타일인데 디스콘 가봐요 요번에는 좋은데 귀엽게 생겼어 어 가사가 뿌걸 얘기인 것 같아요 어 어떡해 너무 신나 어우 cg에 신경 많이 쓰셨네 어우 너무 귀여워 어 잘 찍었다 아 뒤에 배경이 너무 예뻐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 얼굴 오 교복 느낌 너무 이쁜데요 아 여러분 최근에 스테이씨도 그렇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타주는 것이 참 멋있다 아 저 스테킹 저거 너무 섹시한데 이거 너무 섹시하지 않아요 이거 오 소 섹시 아 핑크 너무 이쁘다 핑크 너무 좋아 어 cg 색감 너무 좋아 영화같은 일이 일어났어 푸걸에게 그쵸 아 cg 하하 이 노래가 완전히 팬들한테 전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잠깐 아 너무 이쁜데 오 브레이브걸스 이 간판 봐요 여러분 이 건물은 마치 뉴욕 소호거리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건물이잖아요 너무 이쁘다 이 노래가 디스코풍이어서 이런 소재들을 넣은 것 같아요 오 이 모자도 굉장히 레트로스럽죠 이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그죠 오 cg 진짜 아 너무 신나는데 이거 여러분 여러분 좀 이따가 고고장에서 만나요 알았죠 고고장으로 다 와 고고장 알라나 i wanna thank you i believe you love me 그대로 내 곁에 지금처럼 stay with me 좀 이젠 여기서 찍은 moetişallo smart 붙음 무친 hombre